나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아 왜냐고? 나 코너한지 지금 한 달째 됐는데 위기래 아니 그럼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위기부터 찾아와 이거 뭐 친구들이랑 술안주를 시킨 골뱅이 무침에 골뱅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양파 쪽파 대파가 된 기분이야 지난번에 내 코너 반응 왜 이렇게 없냐고 한바탕 했더니 무슨 욕들이 그렇게 많아? 나에 대한 안 좋은 글 썼던 사람들 아이디랑 이름 명단 적어왔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만천하에 공개할 거야 먼저 근데 이 사람들 방송 보고 진짜 화내면 어떡하지? 됐다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자 오늘 반응도 별로 시원치 않고 뭐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아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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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끝났다고 끝났다고 해야 그런 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할 거 많아 왜 이태선 밴드가 기타 치면 끝나는 그런 법이란 뜻 있나? 아니야 난 끝났어 내가 끝나야 끝난 거야 뭐야 아니 왜 왜 아니 안 끝났어 난 할 거 많아요 아니 뭐야 아 배째다 아유 마네킹이 아유 나 할 거 많이 남았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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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유 아유 알았어 그러면 아 한마디만 하나 한마디만 하나 한마디만 하나 한마디만 하나 아유 진피하게 진짜 내가 한마디만 하나 들어갈게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 거기 알아볼게 joke 해 해 해 해 해 해 감사합니다.